똥총으로 직행 똥총도 괜찮다 톰이건 정도면 인정 아이가 아! 졌다! 나 똥총 진짜 이게 퍼프 너무 못 썼나? 이걸 못 가져간다고 신박한 걸 찾아봐야겠어 첫매치는 첫매치인데 첫매치가 쉬워서 추천 좀 부탄으로 직행 똥총으로 직행 똥총도 괜찮다 똥총의 기준은 누가 봐도 똥총 내가 죽었을때 기분 나쁜 총 어디 내리는지 살짝 봐볼까 마린코드 아 안돼 참고 내렸는데 쟤도 나 봤다 과연 이 집에 똥총 있을 것인가 일단 일본 똥총 권총 펌프 똥총 이 정도면 여러분 똥총 인정하시죠? 아 토미건 정도면 인정 아이가 토미건 정도면 인정해줄 것 같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토미건도 좀 훌륭해 보이기도 하고 토미건한테 죽으면 좀 약오르지 않을까? 무섭다 발소리 발소리 나는데 이거 비 때문에 헷갈린다 난다 와 깜짝이야 나이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나 봤나? 못 본거 같은데? 하나 둘 아 못 뺏었다 셋 둘 하나 아 이건 못 잡아? 넌 넌 이리 푹 퀘 나 이리 아 쎘다 저 뺄이도 없는데 아 나 똥총 진짜 이거 펌프 너무 못 썼나 아하하하하하 아아 침착하지 못됐어 와... 내 입에 너무 별로다 시끄러워 죽겠어 빗소리가 너무 커 가보자 뭐... 총을 뭐 들지를 잘 생각해야겠는데 펌프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적당히 멀리 쓸 수 있는 윈구사 같은 것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접 하나... 멀리 하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이가 근데 왜 제외시키는 거 아니면 사이가 똥총 아니에요? 아하하하하하하 왜 나 한정 각총이냐고 누가 봐도 똥총인데 림들 배그할 때 사이가 들고 안 다니잖아 오랜만에 돌잡이도 하고 싶다 내일이나 모레쯤 돌잡이도 괜찮겠다 브러크팔 너무 좋고 미니 너무 좋고 총 좋은 것만은 역시 참고 놓으면 안 돼 오늘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아니 똥석궁이다 아하하하하하하 석궁 너무 좋은데? 진짜 석궁 너무 좋은 총 아니야? 암살하라고 했겠고 오늘은 정말로 암살자가 돼야겠어 석궁 쏘기 진짜 힘들어 끝에 맞춰보면 이렇게 여기 맞추면? 이 정도 거리는? 오 정방은 쏘면 돼 많으니까 연습 좀 해볼게요 발소리 다 걸린 것 같아 그냥 쩔고있다 쩔쩔다 아 그냥 가셔야겠다 아하하하 아 이거 암살자 아하하하 아 이거 암살자 암살하려고 했는데 암살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내가 볼때는 석궁으로 킬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있는데 붙어야 될 것 같아 4호탄 판매도 좀 해야되네 일단 차도 좀 구해야되고 차를 먼저 구하자 아 차 있네? 아하하하하 왜 이 차 소리 안났지? 아주 근접으로 안 싸우고 싶은데 아 아 잘 쏠라 빠야빵했어 아하하하 아싸 비켜 도망쳐 아 아 아 아하하하 와 이런 방법이 왔어 왔어 이렇게 랍게를 챙기고 어 뭐야 와 뭐야 총알 뭐야 널 날 위해서 이렇게 모아뒀냐 아하하하 님도 총알 봐 아 뭐야 왔다 와 또 왔어 발소리 뭐야 왜 뭐야 왜 가져가면 안 돼 왜 가져가면 안 돼 아 오 온다 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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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 아 술탕 가겠다 어떡하지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자 뒤에도 한 번 더 오는데 그냥 가자 뒤에도 한 번 더 오는데 구석 한 개밖에 없어 안 싸우고 싶어 아 아 아 얘 좀 잡아주지 얘 왜 끝에 근데 아 아 얘 애기야 어디 갈까 똥총 똥총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바로 내릴까 그냥 여기 가자 빠질 수 있는 곳으로 매트가 잘 안 막히는 거 같아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너도 이쪽으로 오는 거야 아 좋은 총만 나오면 반대 M16 AR로 쓰면 똥총 인상이지 잡으러 가자 아 똥총이 없어 님들아 판처 퍼스트에 다 이렇게 밝게 다 판처가 왜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권 좀 들고 가야되나 조심 응 올라오는데 던질 게 없어. 어떡하지? 투척이 없다. 어떡하지? 응, 반짝파스트 좀 안 꼈을걸. 아, 어떡하지? 권총 총알도 같은 게 아니야. 아, 깜짝이야. 살다, 살다, 살다. 야야, 총알이 없다. 어떡해, 열두 발밖에 없어. 갈 길이 엄청 먼 데. 나 지금 총알이 없어가지고. 연막 총알 이따가 챙겨가자. 뭐야, 180발, 60발. 이거 뭐야, 누가 날 위해 모아둔 거야? 너무 감동적이야. 꿈이야, 생시야. 200발 이거 뭐야, 되는 판? 뭘 도와줘? 우연히, 우연히 준 거지. 어떤 애가 움푸 쓰다가 더 좋은 총을 받고 갔나 보지. 이게 무슨 도와주는 거야? 내가 그냥 잘하고, 내가 잘 찾은 거고,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거를. 또 그런 식으로. 화난 게 아니라, 맞잖아. 이것 봐, 움푸 쓰는 애들이 여기 있어. 이거 뭐야, 애들 짓 때문에. 왜 다 버려두고 가는 거야, 이거? 고맙긴 고맙는데, 이게 맞나? 탕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보급이 여기 떨어졌는데. 이거 못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먹을 수 있는데? 이걸 못 가져간다고. 이거 판처다. 이번 판은 끝까지 판처로 간다. 배 참사네. 드링크도 없는데. 머니까 부상 많이 챙겨가자. 한 핏 또 깎았어. 안 되겠다. 풀빛 쳐야겠다. 아우 미안. 제가 다 잡고 다녀. 괜찮나? 갑자기 나 보는 거 아니야? 저기 가는 길을 제가 잡아야 되는데. 이건 아니다. 왜 있어? 똥쳐. 아, 이렇게 잘 쏘면 똥쳐 안 갔잖아. 골프야. 아, 총 왜 이렇게 좋아? 똥쳐이 아니잖아. 뭐야 방금 소리? 방금 계속 이 소리 뭐야? 슉! 슉! 하는 거. 멀리서 좀 쏘는 소리인가? 여기 무조건 한 명 있지 않을까? 근데 여기로 가면 이따가 미래가 있어. 딱 낙하야 되는데. 나 어디로 가야 돼? 아래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. 위로 갔다가. 다 고갤! 어 1.1이다. 마지막 저쪽 소리 나지 않았어? η нап usstone 1nm 마지막 저쪽 소리 나지 않았어? 조용하게 천천히 어? 밑에 있어. 찾았다. 어 안 죽었어. 어떡해. 안 죽었어. 하얀동 있네. 죽나? 아 나이스. 경박사. 나이스. 지지. 10킬을 못했지 보고 킬 많이 했다. 아 서클이 나 좋네. 근데 얘가 이거 안쌌다. 아 내가 1등한 이유가 있었네. 킬을 했니? 얘 1킬한 게 다야. 얘도 나 같은 게 좋은 보다. 아 엄청 침착한 친구인데. 아 엄청 피 조금 날았네. 당황했어. Rolle아. wäh아. hib cons. 인복 시켰어. 어떡해. 너무 불쌍해. 미안해. 나 여기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. 도망쳐. blown. defensive 저기. 아니 왜 forwards. 원래 뒤에 공간이 없으면 죽거든? 근데 왜 안 죽었지? 원래 뒤에 와 나 이 창문 때문에 산거야? 그치 원래 뒤에 공간 없으면 죽는데 원래 거의 자살각이었는데 나이스 이제 붐비로가 지금 시작되고 파이팅 가게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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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